인생의 무대 인생의 무대 내가 가슴뛰는 무대는 어디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가슴뛰게 했던 나의 장소, 공간, 나의 시간, 나의 순간들은 언제인지 그 무대를 골라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동물들을 다르게 창조했듯이 사람을 왜 모두 다르게 창조했을까요? 그리고 그 다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? 다르다,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에 대해서 토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다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비교해서 위축되거나 자격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름이 나의 특별함, 나의 자존감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질문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